의성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4,70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현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금은 이달 24일에 지급되고 계좌가 없는 세대는 다음달 15일까지 수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